회사는 직원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정말 말 그대로 미친듯이 일했지만 직장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내 통장은 월급날만 살짝 두툼해졌다가 이내 마이너스로 변했다. 입사할 때 꿨던 멋진 주형차와 가족과 함께할 30평대 아파트에 대한 꿈조차 내겐 사치였다. 회사는 그저 굶어죽지 않을 정도, 정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내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 달 필수 생활비일 뿐이지 남겨서 자축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다. 주변의 학교선배나 직장선배들의 삶을 보았다. 그들 모두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서민일 뿐이었다.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꿈꾸던 멋진 차를 끌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날은 요원해 보였다.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그만두는 이들 중 70%는 150만원이 안되는 월소득으로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등골이 선언했다. 나의 미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같은 재테크 초보자들은 현실에서 부자를 만나거나 그런 기준을 직접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책에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부자된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기 저와 너나이님, 제주바나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 노후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게 60세에 은퇴한다면 필요한 돈이 딱 10억이라고 해요. 10억? 10억을 내가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둥둥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한 달에 2,300 벌 텐데 그리고 뭐 이렇게 맞벌이 해가지고 하면 한 4,500 벌고 그거 뭐 생활비 빼고 나면 200? 이렇게 100,200? 이렇게밖에 지금 저축을 못하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언제 10억을 모으지? 이런 생각이 맨 처음에 이 책을 오히려 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제가 아파트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아파트를 샀을 때는 이런 자세한 계산을 하지는 않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그걸 자산을 이렇게 운이 좋게 키워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책에 나온 이 10억이라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책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여기 그 문구가 진짜 정말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회사는 직원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열심히 미친듯이 일했지만 회사 직장 생활을 너무 놓지 않았다. 통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스쳐 지나간다고. 그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너무 저의 상황과 그때 너무 오버랩에서 너무 공감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또 60세에 은퇴하고 90세까지 살 때 필요한 돈이 10억 8천만 원.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무조건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바다님 어땠어요? 이 문구 읽었을 때? 직장 다닐 때 여기에 이제 미친듯이 일했지만이 되게 슬펐어요. 그 정말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애기 낳고 그러고 나면 사실 가족들이랑 이렇게 보내고 싶은 시간들도 되게 있는데 저도 직장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가족이랑 놀러가거나 이런 것들 그런 시간들도 없이 야근하고 정말 해외여행 가는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은 채로 막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로 이제 오는 거가 되게 이른 퇴직이었거든요. 보통은 45 전에 퇴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이 문구가 되게 슬펐고 공감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부분이 공감되는데 나는 이 문구 읽었을 때 제일 띵원이 뭐였냐면 나한테 주변의 학교 선배나 직장 선배들의 삶을 보았다. 그들 모두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서민일 뿐이었다.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꿈꾸던 멋진 차를 끌고 좋은 집에 살게 되는 날은 요원해 보였다. 아 이게 나는 너무 와닿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 책을 내가 직장 사회생활 8년 정도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내가 어땠냐면 나 직장 생활에 돌이켜보면 그랬었다. 2007년 입사인데 2007년 입사하고 나 신입사원 때만 해도 선배들이 후배들 밥도 사줘 그랬어. 사비로? 어. 멋있다. 그런 경우가 되게 지금 멋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때는 약간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후배가 무슨 밥을 선배랑 밥 먹는데 해 내가 사줄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약간 약간 옛날 그런 대학 문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선배들이 후배들이랑 개인적으로 밥 먹으려고 잘 안 하는 거. 밥을 먹더라도 뭐 여러 명에서 같이 해서 더치로 계산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완전히 그냥 더치더만. 요즘에 일도 없잖아 지금은. 카카오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뭘 느끼냐면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선배들이 멋있었어. 직장 선배들이 2000년대만 해도 직장 선배들이 멋있더라고. 막 이렇게 과장들 막 그 광화문 을지로에서 막 이렇게 막 그 트렌치코트 막 휘날리면서 신문 끼고 이렇게 가면 멋있었어. 진짜 커피 들고 2000년대 말에 근데 201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야 선배들이. 그치 근데 그때 또 자산시장도 안 좋았고.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막 집값 떨어지니까 더 그랬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선배들이 후배들이랑 밥 먹게 됐을 때 애매해질 것 같으면은 약속이 있다고 해서 피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 그러니까 이 문구가 너무 내 가슴에 막 박히더라고 그러면서. 아 진짜 직장인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왜 내가 행동을 못할까 지금. 나는 왜 맨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행동을 못해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 목표 금액이 없는 거야 일단. 왜냐하면 우리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 예를 들어 수능 시험 칠 때 난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표가 350점이다. 그러면 이 350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딱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점수는 목표가 있는데. 재테크에는 목표 금액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목표 금액을 여기서 딱 얘기해준 거야. 이 책에서. 난 그때 그게 샤킹했어 엄청. 그리고 나서 10억을 딱 해줬는데. 10억이 사실 2010년대 중반에 내가 투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도 큰 돈은 큰 돈이었는데. 난 이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내가 왜 이걸 느꼈냐면은. 300만원씩 30년을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 돈이에요.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300씩 30년이잖아요. 내가 이 책 처음 읽었을 때가 34시인가 35시였는데. 진짜 큰 돈이야. 내가 살아온 인생 내내 매달 한 달도 안 빼고 300만원 썼어도 이제 10억 쓴 거야. 물론 뭐 저는 쉬운데요. 사치품 샤넬백 하나 지르면 끝인데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 빼고요. 일단 먹고 사는 걸로만 해봅시다. 나 혼자서 300을 쓰려면 하루에 10만원을 써야 돼요. 먹고 사는 걸로. 택시 타고 뭐하고 해도 그럼 한 끼에 나 혼자 밥 먹는다 쳐. 그러면 한 끼에 한 3만원짜리 먹어야 돼.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나. 한 끼 3만원은 기거든 지금. 1천 사면 절대 안 돼. 아 지금 6만원짜리 먹거나 아니면 오마카스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때 목표가 딱 생겼어. 나도 10억을 벌어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죠. 두 분은 어땠어요? 너무 현실적인데 그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 거가 더 큰 거죠. 사실 왜냐하면 어쨌든 제 선배들 제 회사도 지금 보면은 제 팀장님 저희 임원분이 제 10년과 20년의 미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내가 저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걸 만족할 수 있을까? 혹은 만족은커녕 내가 저렇게 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정말 여기 딱 나오잖아요. 문구에 등꼬리 서늘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표 금액이 생겼나요? 이거 보고 보겠는데. 이 목표 금액도 저는 너나 있는 것처럼 딱 얼마 10억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좀 답답했던 것 같고 그냥 차라리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달에 뭘 해야 되지? 저축을 얼마 해야 되지? 그냥 그걸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바다님은 어땠어요? 이 노후 금액이 들었을 때?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현실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때 이걸 읽을 당시에 저는 이제 20대였고 뭔가 억 단위에 대해서는 그 통장에 억 단위를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공 8개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 진짜? 100단위까지만 겨우 있거나 사실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공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렇죠. 억에다가 하나 더 붙어서 10억이야. 약간 현실감 없었구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얘보단 더 갖고 싶네? 이런 느낌. 여기는 약간 빨리 가고 싶어하는 타입이네. 자 우리가 이제 각자 이 10억이라는 돈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10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억을 가졌고 만들었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각자한테 제일 임팩트 있었던 사건들이 있나요? 난 뭘 해서 10억이 생겼다. 저는 그냥 집 산 거? 실컷으로 저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던 게 제일 임팩트가 섰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아 네. 그걸 좀 풀어주세요.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을 때 대출이 얼마 빠지고 생활비가 얼마 빠져가지고 이게 글러가겠다 정도만 계산하고 그냥 아파트가 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아파트를 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걔가 자산 상승기를 만나서 저한테 큰 돈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몇 년도예요? 그게? 그때가 2014년이었고 그때는 되게 자산이 쌌을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한 번 아파트를 첫 번째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까지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제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해서 실거주할 목적으로 그때 당시 2014년이니까 한 2억 한 5천 좀 안 되는 돈으로 레버리지를 한 8천 정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8천만 원. 제 돈은 한 1억 5천이라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사고 그게 한 4년 정도 있다가 또 4억이 돼가지고 4억에 빨리 매도를 하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안 거죠.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무리하지 않은 소득이 늘었고 저도 소득을 계속 늘렸었고 대출이 조금 늘어나도 이 정도 속도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산 거예요. 제가 큰 거를. 그때 당시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 거고 자산 상승기를 또 만나서 사실 뭐 최고점으로 치면 거의 두 배 그러니까 20억 가까이 갔었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막 얼마를 모아야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했더니 뭐 이렇게 약간 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 어디로 간 거예요? 이사 처음에 샀을 때는 제가 종로구에 샀고 두 번째는 제가 용산에 갔죠. 이걸 알면서 물어보려니까 되게 민망하네. 저도 어딘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럼 보기님은 대출이네. 그렇죠. 저는 대출이었어요. 바다님은 뭐가 제일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이 10억을 만드는데 결정적 사건 이 뭔가 저도 그 그때 막 돈을 이렇게 버는 거 뭐 모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뭔가 저축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축 예금 통장 자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하지만 네. 지금은 합니다. 지금도 안 하면 그게 사람이네. 그것도 능력이다 진짜.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좀 통장에 보니까 돈이 이제 일부 이렇게 있었죠. 돈을 가지고 불려보겠다고 그때 당시에 주식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보니까 이제 뭐 한 3, 4천 있던 게 갑자기 어느 날에 천만 원 돼 있고 처음엔 돈 잃었구나. 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모르고 하면 좋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억 대의 집을 17평 되게 작은 그 실거주를 했었어요. 처음에. 하면서 그 집이 이제 1억 정도 오른 걸 가지고 그걸 이제 매도하면서 저도 돈을 빼서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했죠. 그 1억을 정말 좀 쪼개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뒤에 걔를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그게 이제 10억이라는 숫자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돈을 또 모아서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세복보기님은 실거주를 이제 핵심지로 갈아타면서 자산을 풀리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한 거고 바다님은 그냥 매도하고 그걸 뿌린 거고 투자로 맞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똑같은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 뭐가 숨어 있냐 일반 사람이 5억짜리 집을 보면서 내가 월급 몇 년을 모아야 저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 10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만들고 자기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점이 보기님처럼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나처럼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키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취득하는 거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모든 공통점이네. 물론 주익투자는 짧게 짧게 복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건 다른 영역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자산을 불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중에 레버리지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너 뭐 지금 이 상황에 빚내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내야 될 시기에 적절하게 아마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하는 거를 한 번도 하라는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레버리지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레버리지에 비밀이 숨어있다. 그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레버리지 활용에 따른 수익률 변화 자기 자본 5억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억이 더 수익이 나면 수익률은 20%야. 5억에 1억이 수익이 나니까 근데 자기 자본 3억에 타인 자본이 2억인 상태에서 1억이 수익이 나면 수익률이 3억에 1억이니까 33.3%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다른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보기님은 은행 자본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처음에 투자를 전세레버리지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대출에는 이자가 있다. 하지만 전세금에는 이자가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당신에게 지금 충분한 돈이 없다면 그렇지만 경제적 자율 없기 위해 부동산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야 집이 이게 월급을 20년어치를 모아도 집을 못 산대 15년어치를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 너 지금부터 하나도 안 쓰고 그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야. 내가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벌고 있는데 집값 10억이래. 그럼 1년에 3천만원이라고 쳐요. 내가 버는 게. 그럼 33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지.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 지금 나보고 대출 일으켜서 집사라는 거야? 너 나보고 영 끌하라는 거야? 빚 거지 대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떠냐면 그럼 어쩌라고. 그렇지 않아? 아니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 그래서 나는 그 둘이 만나게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 집을 어떻게 사요? 저 지금 월급 모아서 어떻게 사요? 라고 하고. 전 그래 대출할래요? 그럼 야 너 그러다 빚 거지 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얘기하지. 그럼 집을 어떻게 사요?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어딘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월급 모아서 집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동시에 빚을 엄청나게 무리해서 땡겨서 집을 사지 않고 그 중간에 어디쯤? 그 중간에 어디쯤이 뭐냐면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끌하면 안 된다. 적절한... 그렇지만 전 대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돈으로도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10억, 20억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레버리지 자체가 책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 책에서도 되게 우리도 한 번 그거를 다뤘었는데 부자들의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되게 레버리지에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 그게 돈에도 있는 거고 일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되게 여러 방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되게 판가름을 짓는다고 생각이 들고 대출도 저도 대출받을 때도 죽는 줄 알았어요. 깔려가지고 언젠가. 그래, 무섭지. 나도 기억나.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적절한 대출, 감당 가능한 대출 이런 게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저축을 그래서 100만 원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당하게 잘 활용하시면 이게 확실히 지렛대로 돼가지고 저희가 우리의 자산을 확실히 두 배, 세 배로 확실히 불러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이 책께서 소개시켜주신 내용이랑 바다님이 말씀해주신 레버리지 책 있잖아요. 그런 게 시간, 돈 이런 다 레버리지거든요. 그런 거에 비밀을 한 번 깨달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 개념을 배웠는데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사다리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다리는 필연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곳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사다리를 타는 거 사다리를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다리를 타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여러분들 재테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걸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